잠깐!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의 가족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전 세계를 뒤흔든 K-바이오의 숨겨진 영웅,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거대한 움직임이 매일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 이 회사에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아픔,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누군가는 꿈을 위해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약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1조 8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 78만 4천 리터라는 경이로운 생산 능력.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희망, 꺼져가던 생명에 불을 지피는 기적 같은 이야기인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데이터, 규모, 기술 이 세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며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고수율 세포배양 기술부터 통화품질 시스템까지 세계를 압도하는 이들의 노력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이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 같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EK바이오 선구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의 건강과 미래에 어떤 혁명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꼭 알아가세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기업. 자랑스럽지 않으세요?